램포스케일 사용방법 램포스케일의 작동은 쉽습니다. 간단한 5단계로 종합적인 신체 측정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다 정확한 판독을 위해 디지털 체중계를 단단하고 평평하며 안정적인 표면에 놓습니다. 둘째,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 기기를 램포 헬스 앱과 페어링하세요.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계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체중계를 연결한 후 맨발로 올라갑니다. 넷째, 체중계 위에 OTILD10 초간 서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0.00이 표시되면 계량이 완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앱에서 체지방률과 기타 측정 항목을 추적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기기 사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거나 램포 스케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및 틱톡 계정을 확인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